오랜만이네 아 있었구나? 어제 없어가지고 어제 없어가지고 그래 어제 봤으니까 내 추루를 줄게 아이씨 지겼대 미안하다 추루가 네 얼굴을 강타했어 어디 간지 알았더니 여기 있었구나 그래도 어제는 오지 않으니까 오늘 경비할아버지 시행날이라서 맛있지 으응 어? 차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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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가야돼 와아아 갈게 왜 앉아 가야 되는데 갈게 도망가고 앞으로 이리와 이리와 주로 바닥에 줬더니 얘는 먹네요 여기 또 있다 여기 아직 경계심이 좀 많은 아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다가오지 않네요 처음만 배웠으면 사실 조금씩 조금씩 안에서 보이네